다짜고짜 돈 빌려달라 그러는 거 있지? 당분간 걔 연락 받지 마. 그래? 아, 그리고 나 그 사람 봤다. 누구? 아, 왜? 우리 고등학교 때 오은수 선생님. 기억 안 나? 너 손 깔아. 어디서 봤어? 보미야, 나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. 아니,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문제야. 버스정류장이 이제 거리가 좀 되고 이래야 이렇게 은수씨랑 데이트 아닌 데이트도 하고. 맞죠? 버글버글. 은수씨. 왜요? 무슨일이에요? 어젯밤부터니까 아까 제자 들 때 오는 아닌 거 같고. 우리사에 비밀 업기로 한 거 안 잊었죠? 비밀 아니에요. 그냥 나중에요. 지금 말고 나중에 얘기해요. 놔요. 이런다고 안 봐줘요. 잠깐만요. 딱 3초만요. 그럼 딱 30분만. 충전 끝. 에너지 다쳤어요. 나 갈게요.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게요. 나 혼자 가도 돼요. 이따 집에서 봐요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